우리 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주관한 2024년 아시아태평양 최고병원 조사에서 정형외과 부분 65위를 차지했습니다. 서울 지역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중국권에서는 유일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통틀어 두 번째 순위입니다. 조사는 뉴스위크지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업체인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 8천여 명의 의료진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. 우리 병원 정형외과는 견주관절, 척추, 수부외과, 족부외과, 고관절, 슬관절 등 각 분야에서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3개의 클리닉과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, 치안술 등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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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